간화선 수행 도량 안국선언이 세종시 분원 건립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음보살 저만 법회를 열었습니다. 안국선언 세종시 분원 세종선언은 안국선언장 수불스님 증명 아래 의정부 덕수사 주지 정각스님 집전으로 관세음보살 저만식을 봉행했습니다. 세종선언 주지 서공스님은 젊은이들이 불교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량을 항상 개방하고 발효공양과 참성공부 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만하게 선언이 만들어져서 세종시 분자들과 또 이곳에 있는 많은 분자들하고 소중한 인연을 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법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포천 관음사 주지 해만스님, 송광사 승가대학장 연관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의 동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세종선언은 지난해 말 세종시에 공간을 마련한 뒤 관세음보살 저만의식을 먼저 치렀고 오는 4월 17일 정식 개원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